그 성숙한 게 도를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애오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가 엄마 잠깐만 그러니 저희 어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밥 먹은 거 할머니가 계산하시면 안 돼요? 그러는 거예요. 제가 황당한 거예요. 제가 야 믿음아 왜 그런 말을 해?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믿음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왜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요. 믿음아 왜 할머니한테 돈을 내라고 그랬어요? 저희 집이 올해 이사를 두 번이나 해서 그런지 엄마가 아이고 돈이 어디서 세노? 왜 이리 돈이 없노? 이렇게 맨날 한숨을 쉬세요. 그리고 저랑 마음이가 태권도 학원이랑 강도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학원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돈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할머니한테 대신 돈 내달라고 했어요. 믿음아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다투고 이런 거 좀 본 거 있어요? 아주 가끔씩 돈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걸 믿는 건 어떻게 해요? 마음이 들을까 봐 마음이 이렇게 막고 제 방에 들어가고요. 그래도 계속 싸우시면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큰 장난감 레고를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돈 아끼려고 만 원짜리 레고 샀어요. 아니 뭐 저 부부간에 싸우다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 모양이죠. 아니 지금 아직. 이게 뭐 이렇게 가끔 좀 싸우다 보면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면.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? 아 이혼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니. 저 우리 이정룡 씨 가족 문제 해결은 저기 믿음이가 일로 와서 왔고. 아빠가 저기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그야.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크게 상처로 와가지고. 아 아 아 네. 이별 또 아이들은 유기 공포라고 해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. 아 아 네. 그게 잠재적으로 있고 믿음이가 뭐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있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저는 어쨌든 그 일이 있다면 제가 이혼, 이 자도 쓰진 않아요. 이혼의 이 자도 이 밖에 되진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빠 그럼 이 마음도 안 할 거에요? 아 네. 아니 마음이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됩니까? 믿음이하고는 또 반대로 마음이는 너무 어린데 어른들 그 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. 그걸 다 참견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기 붕어빵에 오면 우리 작가분들 이렇게 보면 다들 작가분들 여자분들이잖아요. 여러분들 한분 한번 다니면서 결혼 언제 하세요? 결혼 안 해요? 굉장히 가사 아픈 얘기인데 작가들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지금 문제예요. 그래요? 그럼요 그거 다 대놓고 염장을 지르니까. 그리고 마음이가 거기다 결정적으로 비수를 하는 게 저희 담당 작가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. 그런데 마음이가 가서 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? 남자친구가 욱해요? 그래서 항상 마음이가 어른들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당연한데요. 아이고 참. 망고 정말 그랬어요?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형한테 이랬어요. 이랬어요. 그런데 궁금한데 왜 물어보면 안 돼요? 아 그래도 안 돼요? 그런 걸 많이 읽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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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는 지금 여태까지 들어본 저런 일들을 어렸을 때 다 거치고 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굉장히 모든 게 적극적이고 제가 하자고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거의 뭐 이 아이가 뭐 그렇게 큰 적은 없는데 저를 너무 닮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쁩니다. 밥 먹는 스타일이나 뭐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붕어빵의 스피드 퀴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는.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뭐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케이스라서 조금 나이가 먹었고 하니까 고사성어, 사자성어, 역사이문물 이런 걸 좀 몰라도 그나마 좀 빠져나간 건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. 아 우리 조영이가 그걸 모를 때 정말 창피한 거예요. 진심으로. 예를 들어 얘가 현충일이 도시 뭐 하는 날인지 몇 월 며칠인지 모르고. 그런데 보니까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이라고.